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재인의 판대한TV의 박환규 변환입니다. 2013년 8월 10월째 팔레온고 행정, 기간지의 근로자와 불리한 처우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5526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차별시정 재심 판정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서울특혜시가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를 했는데 원심에서 승부를 했죠. 그랬더니 중앙노동위원회에 상고를 한 겁니다. 재심 판정 취소는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상고를 했고 여기에 보조 참가인은 1년 미만 기간지 근로자죠. 파기환송됐으니까 근로자들이 최종률 승수를 했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1년 미만의 기간지 근로자이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는 장기근무 가상금, 교통보조금, 가족수당, 그 다음에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존금, 정기산용금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에서 이 수당을 찬입을 안 했었어요. 반면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1년 미만이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장기근무는 안되겠지만 교통보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존금, 정기산용금 이런 걸 다 지급을 했었습니다. 원심은 그 차별의 원인에는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기약인 이유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처우가 기간지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뭐라고 본 거냐면 1년 미만의 기간지 근로자가 이 수당을 못 받은 이유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못 받은 거다. 따라서 이거는 기간지 근로자이기 때문에 못 받은 게 아니라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못 받은 거기 때문에 기간지 근로자는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고들 재집 판정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 이 기간지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게 솔직히 무슨 의미냐. 원심은 이거는 기간지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한 차별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대본을 뭐라고 하자면 기간지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들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불기한 처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해서 기간지 근로자만이 가진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에 불리한 처우가 해당한다. 그리고 모든 기간지 근로자가 아닌 일부 기간지 근로자들만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 해서 달려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은 이런 처우를 안 받는데 1년 미만만 받기 때문에 이거는 무기계약직 전체로 봤을 때 계약직 전체가 받는 기간지 근로자가 아니라 그 기간지 근로자 안에서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받는 처우라고 원심은 보았죠. 하지만 대법원을 말하자면 모든 기간지 근로자가 아닌 일부 기간지 근로자에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 해도 달려보는 건 아니다. 이 사람만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기간지 근로자와 차별이 있으면 차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재산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데에 비해서 1년 미만 기간지 근로자들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차별이 맞다는 겁니다. 즉 기간지 근로자 중 1년 미만 기간지 근로자들만 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기간지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거죠. 따라서 수당의 항복별로 불리한 처우인지는 따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근무 수당은 못 받겠죠. 왜냐하면 1년 미만이니까. 하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수당들은 1년 미만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는 것은 즉 기간지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안이나 처부가 맞다라고 본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정규직과 기간지 근로자 사이에서의 처우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명확하게 법에 나와 있으니까. 나아가서 기간지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 사이에 차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장기근무 가산수당 같은 이런 수당은 기간지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정규직이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기간지 법의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1년 미만 근로자 하더라도 그 이상의 근로자들과는 차별을 두는 안 되고 이런 수당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수당들을 법을 만드는 취지는 뭐냐면 이렇게 기간지를 차별하게 되면 기간지에 대해서도 처우가 굉장히 낮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의 품질이 계속 노동의 질이 낮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1년 미만 자리를 여러 번 해서 아니면 계속 사람을 바꿔가면서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 불리한 일자리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기간지에 보호를 하고 있고 그 법의 취지에 따르면 이렇게 1년 미만 근로자에 하더라도 이런 수당들이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않으면 장기근로계약자를 우선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어쨌든 이 판리의 취지를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